최반도? 화진주? 우린 만나는 게 아니었어 너 만나서 내 인생 전부가 엉망진창이야 넌 항상 내가 필요할 데 없었던 소리야 네가 지금 여길 어디라고야? 난 왜 마음처럼 되는 게 하나도 없냐? 메이킹 무대에 잘 봤다 둘이 급 친해졌다 진짜 네 말이 맞네 네가 필요할 때 나 항상 없었다는 말 잘난 놈 말고 좋은 놈으로 둘 다 못 갖춘 나 같은 놈도 있지만 알아? 진주야 외면하는 건가? 뭔 소리야? 너 그 진주라는 애 좋아하잖아 토론은 거지 맞지? 나 그날 진짜 너 죽는 줄 알았어 왜 그래서? 왜 피해? 미안하다 가자 우리 집에 가자